나는 세상의 축구를 보면서 5-4-1을 뛰다가 4-4-1을 가거나 4-5-1을 가는 건 봤는데 5-0이 됐는데 5-4-1을 가는 팀은 처음 봐 전반 20분 만에 5-0이 났는데 5-4-1을 가는 팀을 처음 봐요 진짜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스텔린이가 여기서 손흥민을 교체 아웃을 하는 순간 스텔린이의 커리어는 끝났다 여기서 손흥민을 빼는 건 엄청난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나는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콘테가 떠나고 스텔린이가 남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텔린이가 빅 엿을 한번 토트넘에게 먹이려고 남은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빅 엿을 한번 먹이려고 남은 게 아닌가 다 같이 죽자 너 감히 우리 콘테 감독님을 잘라? 랩이 미쳤어? 이러고 너네 헤리케인이랑 재개학 안 하고 싶지? 감히 우리 콘테 형님을 잘라? 하고 이 정도면 그냥 자폭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미카제 전술 합리적 의심이 큽니다 UAFB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전수 분석 감독 분석 선수 분석 전반 5대0 전반 5대0 20분 만에 5대0 분석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 제가 요거부터 가져왔을까요? 사실상 손흥민 선수 플레이 분석으로는 안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볼터치가 많이 없었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좋은 장면도 몇 장면이 나왔지만 오늘은 손흥민 보다는 토트넘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본적인 토트넘의 이유 이 뉴캐슬에게 이 경기를 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 라인업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캐슬 원정을 갑니다 근데 갑자기 4-3-3을 들고 나오는 토트넘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즌 내내 5백을 구사하던 토트넘이 갑자기 자기들이랑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실점률이 적고 충분히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뉴캐슬을 상대로 4백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 이거부터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랑글레가 그대로 있고요 벤치에 벤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랑글레와 벤 데이비스를 놔두고 4백을 갔다는 걸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를 놔두고 사르를 빼고 산체스를 넣었다는 요 부분 산체스가 지난 경기에 똥싸서 20분 만에 2골 헌납하고 교체 아웃을 시켰는데 이 3명의 카드 중에 산체스 카드를 먼저 썼다는 거 스텔리니가 이거는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뭐냐면 콘테가 떠나고 스텔리니가 남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텔리니가 빅 엿을 한번 토트넘에게 먹이려고 남은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빅 엿을 한번 먹이려고 남은 게 아닌가 다 같이 죽자 너 감히 우리 콘테 감독님을 잘라? 랩이 미쳤어? 이러고 너네 헤리케인이랑 재개학 안 하고 싶지? 감히 우리 콘테 형님을 잘라? 하고 이 정도면은 그냥 자폭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미카제 전술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토트넘에 이제 경기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컨볼 싸움이 일어나고 공이 떨어집니다 저는 진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공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선수가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데 포로가 압박을 나오게 되고 로메로 4백인데 완전히 로메로를 보면 3백을 뛰듯이 뛰고 있어요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5백을 뛰다가 4백으로 전환이 됐으면 이 경기적인 부분을 가져갈 때 4백의 수비수처럼 수비를 해야 되는데 토트넘은 4백으로 갔는데 5백을 하던 것처럼 수비를 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4백을 하는데 이 로메로 튀어나가 김민재처럼 이렇게 튀어나가는 수비를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김민재처럼 복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들이 다 직공간 침투가 좋고 돌려치기로 한 번의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팀들이었다 이 부분에서 망가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로메로가 사실상 여러분들 포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로메로가 왔잖아요 그럼 로메로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공을 주시하면서 이 공이 죽었다 끼어나도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로메로의 역할이에요 왜? 어차피 도는 거는 포로가 봐줄 수 있고 로메로가 땡겨와서 안으로 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로메로의 역할인데 여기서 로메로가 뒷짐을 져버립니다 아니 저는 이 상황에서 뒷짐 주는 수비 처음 봐요 여기서 너무 쉽게 벗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시팅이 나오고요 요리스에 아주 좋은 세이빙이 일어났지만 여기서 아가치 구경하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 그리고 뛰어들어가고 있는 어디캐슬 선수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 로메로와 다이어를 중앙 수비수에 두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백일 때 근데 왼쪽의 페리치는 윙어입니다 사실상 윙백을 뛰더라도 3백일 때 뛰는 게 페리치지 4백의 페리치를 왼쪽을 쓸 거면 적어도 오른쪽 백에는 탄강가를 써야죠 적어도 윙어 페리치를 왼쪽 백에 뛰낄 거면 오른쪽만큼은 딴딴한 수비수를 뛰면서 한쪽에 윙백이 많이 나가면 반대쪽에 풀백을 아주 땡기면서 수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로도 굉장히 공격을 선호하는 유형의 풀백이고 페리치도 공격에 사실상 치중이 많이 돼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4백으로 나왔다는 건 자살행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따르 호이베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스킵이 오히려 세 명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트리피어가 공을 가지고 몰고 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선수들을 보면 스킵이 디마랑이스를 이렇게 맨투맨 식으로도 잡기도 하고 스킵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계속 견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스킵이 이렇게 올라갔고 원래 5백을 뜨던 팀이라고 하면은 샵새비가 이렇게까지 전진해서 올라가면 안 돼요 뭐하냐? 샵새비가 내려와 주고 여기로 이렇게 해리케인, 손흥민, 스킵, 호이베르 그 다음에 여기에 샵새비가 있으면서 리드필드 강화를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샵새비는 또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가운데가 그냥 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피어가 바로 뒷공간 킥을 하는데 여기서 따라 들어오고 있는 포로도 놓치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진짜 로메로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더라고요 진짜 이번 경기에서 제일 최악의 선수 중 한 명은 저는 로메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얘랑 오타멘디를 데리고 월드컵을 우승했는지 진짜 전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유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제끼고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라인을 한번 봐보세요 포백이죠 이렇게 포백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미드필드가 셋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킥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뒷공간 커버를 제대로 가져갈 선수가 없었더라면 포백으로 가면 안 됐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킥이 들어오는데 얘도 나는 진짜 포로도 신기한 게 공격적으로는 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프리미어리그에 적응기도 필요하겠지만 아니 로메로가 자기보다 뒤에 있었고 본인보다 뒤에서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업사이드라고 손을 올리고 있는지 아니 자기 시야에 분명히 로메로가 자기보다 처져있는 게 보이는데 난 이 손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난 제일 소름이 돋았어 사실 본인의 시야에 로메로가 보이는데 업사이드 라인 손부터 들었다는 거 그리고 기가 막히게 뛰어들어오는데 여기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건 로메로가 이걸 열심히 뛰지도 않는다는 거야 아 진짜 열심히 뛰지도 않아요 로메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골 장면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빌드업 형태를 보시면 자 페리시 지역이 있고요 아이어와 로메로 그 다음에 페드로 포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호이베르, 사르, 스킵 이렇게 서져있고요 그 다음이 손흥민과 헤리케인과 셉셉이가 이쪽에 이렇게 서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이어가 여기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패스 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한테 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줄 거면 이쪽 발 이 다가오는 수비수가 아니라 좀 더 공간에다가 줘서 손흥민이 나오면 돌려칠 수 있는 각을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장면들을 만들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손흥민이 튀어나올 때 오히려 상대방 수비수에게 가까운 발에다가 패스를 줬다라는 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도 이거를 지켜줬으면 더 좋았긴 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이건 충주에서도 나왔던 장면인데 모든 선수가 공을 받으러 온다고 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선수는 오히려 손흥민이 받으러 오는 거를 역이용합니다 역이용 그래서 손흥민이 공을 받으러 오면서 여기서 먼 발에 준 게 아니라 가까운 발에 주니까 이게 잘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패스가 먼 발에 주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로 돌 수도 있고요 본인이 터치를 한 다음에 백패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 수비수랑 가까운 발에 줬다는 거 이 패스 자체를 경합을 붙였다라는 게 일단 잘못된 거야 그래서 공을 잘리게 되고 패스가 바로 쭉 들어가면서 여기서 기가 막힌 슈팅이 나오면서 실점을 하게 되었던 토트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에릭 다이어가 본인이 패스를 넣어놓고 본인이 짜증을 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일단 너무 아쉬웠고요 본인의 실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부터 낸다는 거 이게 일단 문제점이야 팀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도 패스를 줬고 손흥민도 본인이 잘렸어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뭘 안 하잖아 패스를 잘 못 준 거에 대해서 근데 에릭 다이어는 짜증을 내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약팀이 되고 팀이 망가지는 게 뭐냐면 타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타슬하기 시작하면 팀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요럴 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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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면서 다시 하려고 했다면 4대0 5대0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짜증내기 시작하면은 계속 4대0 5대0 6대0 7대0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요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폴리 경기를 보면서 정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흡이차가 오시맨한테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흡이차가 슈팅을 가져가 그러면 아쉬워해 똑같이 오시맨 똑같이 아쉬워하는데 마지막에 항상 오시맨이 박수 쳐줘 이게 뭐냐 긍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긍정 팀에서 어쨌든 간에 너가 슈팅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준다는 거 경력 선수들이 더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박수맨 이런 게 이제 팀워크이다 잘 되는 팀과 안 되는 팀 차이를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에릭 다이어가 이렇게 손흥민이 공이 나왔을 때 다른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선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셉셉이가 이렇게 뛴다고 치면 그냥 요 패스 넣어주면 통짜였잖아 그냥 통짜야 근데 토트넘의 문제는 손흥민이 나오든 해리케인이 나오든 뭐 예를 들어 쿨룹세스키가 나오면 뒤에서 요 움직임을 셉셉이가 하든 뭐 손흥민이 하지 요거를 볼 수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나 수비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 나오는 애들만 본다는 거야 이 축구를 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오는 애한테만 공을 주는 축구를 한다? 전방 압박에 물려서 이런 식으로 골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다시 실점을 하는 장면 다음에 요 장면에서도 또다시 셉셉이가 공을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가 이제 분명히 4백으로 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해리케인 나가고 손흥민 나가고 포로 나가고 여기까지 이제 뭐 페리시지 오고 있고 하는데 셉셉이가 여기서 또다시 턴오머를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셉셉이 중에 최악의 셉셉이었다 요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 크리스탈 팔레스전에서 완벽한 경기를 했고 굉장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었던 브라이언 힐을 왜 임대를 도대체 보낸 것인가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브라이언 힐을 임대 보낸 게 난 너무 아쉬운 선택이었다 요런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제찹박을 가주지만 결국에는 풀렸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로메로 아무도 안 잡고 있고요 다이어 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준비가 아예 안 돼 있고 페리시는 4백으로 뛰는데 똑같이 전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리시치랑 포로를 똑같이 이렇게 올리면서 축구를 할 거면 적어도 사르라 호이베르 둘 중 하라는 조금 더 내려가서 수비가담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네도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확히 뭐냐 4-3-3으로 토트넴을 전방 압박해서 죽이자 제찹박을 해서 죽이자라는 생각밖에 머릿속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털린 거야 오히려 미드필드를 숫자를 많이 두면서 전방 압박으로 죽이자 이 마인드로 간 게 제찹박으로 죽이자라는 마인드로 간 게 팀이 패배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분석 실패다 선수단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 경기를 봤을 때 그냥 분석 실패라고 봅니다 코칭 스태프의 완벽한 분석 실패 뭐냐면 이게 명장병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감독 대행이잖아요 감독 대행이고 또 어떻게 보면 메이슨도 같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뉴캐슬이라는 빅 경기를 멋지게 잡고 싶었던 거야 5백이 아니라 4백으로 바꾸고 4-3-3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안 하던 짓을 해서 이 경기를 잡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판단이 이제 완벽하게 틀린 경기였고 이렇게 4-3-3 압박을 치려고 하지만 뉴캐슬은 어떻습니까? 니네 압박 친다고? 그래 에릭 다이어랑 앞으로만 나오는 로메로 뒀지? 페리시 자리 비우지? 야 우리 뒷공간에 넣을게 완전한 전술 분석 실패예요 이건 그러면서 뒷공간에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쭉 뛰어 들어가서 완벽하게 또다시 마무리하는 뉴캐슬 요리스가 참 불쌍했어요 저는 저는 요리스가 진짜 불쌍했어요 여기서 보면 보이시죠? 공격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두 명의 센터백만 남아있고 도대체 여기서 더블 볼란치로는 왜 서 있는 거며 얘네 둘은 도대체 어떻게 비어있냐라는 거야 아니 공격을 하면서도 여기서 셉셉이가 잘리기 전에 수비수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릭 다이어 그다음에 로메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 얘네 높은 미치에 애들이 아직 있네 그럼 뭐 해야 돼? 야 우리 숫자 부족해 호이베르, 사르 너네 둘 중 하나 페리시 자리 커버해줘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정리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수비진을 이러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실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좋은 선수를 안 데려온다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거는 진짜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거는 그냥 선수들이 커뮤니케이션 조차도 안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거나 지멋대로 그냥 뛰고 있는 거거나 전술적으로 진짜 그냥 스텔린이가 요렇게 볼란치 두 명에 요렇게 가져가자고 한 거거나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전술 분석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장면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4백이 정돈이 돼 있습니다 앞에 미드필더들이 정돈이 되어 있고요 위에 헤리케인과 손흥민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4-4-2로 서 있는 상황이 나왔어 근데 난 여기서도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볼들이 사이패스를 들어가냐는 거야 아니 이 사이패스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가냐는 거야 그리고 볼 연결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도 여러분들 뛰고 있는데 본인이 시야에 본인보다 뒤에 있는 선수가 있는데 업세드 라인부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니 본인이 최종 수비수가 아닌데 왜 업세드 라인을 생각하고 있냐고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국 뒷공간이 뚫리게 되고요 여기서 또다시 좋은 찬스가 나면서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 결국에는 그 많은 카드들을 놔두고 여러분들 누굴 넣습니까 산체스를 누면서 5백으로 전용을 합니다 그리고 5-0이 되고 나서야 5-4-1로 돌아온 토트넘 나는 세상의 축구를 보면서 5-4-1을 뛰다가 4-4-1을 가거나 4-5-1을 가는 건 봤는데 5-0이 됐는데 5-4-1을 가는 팀은 처음 봐 전반 20분 만에 5-0이 났는데 5-4-1을 가는 팀을 처음 봐요 진짜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1-0으로 지고 있는데 5백을 전환해서 수비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전반 20분 만에 5-0이 났는데 5백 전환하는 거는 와 근데 거기서 랑글레와 밴데이비스를 놔두고 지난 경기에서 진짜 최악의 폼을 보여준 산체스 투입했다는 거는 어떤 생각인 건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산체스를 놀 생각을 하는 건지 도저히 제 개인적인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도 문제는 뭐냐 5백을 뛰고 있는데도 여기서 이 패스가 이렇게 쉽게 들어간다는 게 나는 더 소름이에요 이게 난 더 소름이에요 너무 쉽게 이 볼이 들어가 5백 5-4-1을 뛰는데 이 패스가 너무 쉽게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너무 쉽게 올라와 그리고 이것도 포로가 이걸 헤딩을 걷어냈는데 5백으로 전환 안 했으면 포로가 산체스 자리에 있었을 거고 요거 또다시 뛰어들어오면서 헤딩골을 넣을 수 있었던 장면이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다 지금도 5백으로 전환을 했는데 미친듯이 튀어나가는 로메로죠 왜 이렇게 튀어나가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튀어나가가지고 제대로 공 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로메로가 튀어나가는지 일단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 튀어나가면 라인을 좁히면서 내려줘야 되는 토트넘인데 요것도 안 하는 토트넘이에요 진짜 콘테가 아플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요 패스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 그냥 한 번에 돌려치고 그냥 토트넘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너무 쉽게 여기까지 진입해 버렸다라는 거야 5백에 4 미드필드를 쓰는데 이 지역까지 너무 쉽게 전진을 한다는 이 부분 하 진짜 너무 안타깝다 너무 쉽게 사이드를 허용한다는 거 이 부분이 일단 아쉽고요 이걸 커버를 가러 가고 있으면 이 커버로 가는 선수보다 뒤에 있는 수비수가 항상 없다라는 거 나폴리 경기만 봐도 후이든 올리베라든 여기서 만약에 압박을 가거나 따라가면 그 뒤에 항상 김민재가 있고 그 뒤에 라흐만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쪽 팀은 공과 가장 근접해 있는 수비수 옆 뒤에 커버를 받은 선수가 없어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다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난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5백으로 전환을 했는데 로메로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니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니 이러면 5백으로 바꾼 이유가 뭔데 맨날 로메로 이렇게 튀어나올 거면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너는 로메로야 산체스한테 믿고 맡기고 튀어나올 수 있니?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여기서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나오는 게 공을 페리시치랑 다이어가 서로 미루다가 바운드 시켜 그리고 포스터도 이거를 뭐 해야 됩니까 조아트 마냥 away away get the fucking ball out the way 막 이러면서 욕을 쳐야 돼요 빨리 걷어내라고 이거를 바운드 시키면서 사실상 요스팅을 출 뻔했다는 거 진짜 최악의 수비라는 겁니다 지금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다섯 명이 다 문제예요 이게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9명이어도 보셨잖아요 두 골 먹는 거 근데 이 팀은 수비수들 다섯 명이 다 문제가 있어 진짜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셉셉이의 턴오버가 나오죠 셉셉이가 공을 못 지키면서 턴오버가 나오고 수비수가 똑같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여기서 다이어는 봅슬레이 하는 거야 뭐야 왜 일자로 서 있는 거야 아니 봅슬레이 국가대표야? 뭐야 이게 아니 어떻게 여기 서 있는 거야 이 장면에서 난 5백에 미드필더까지 가담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 사이패스를 먹는다는 걸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이패스를 먹고 또다시 뒤로 나오면서 뒷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다시 사이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다시 슈팅을 하는 뭐 슈팅이자 약간 슈터링 느낌을 냈죠 너무 편하게 사이패스를 또 먹으면서 여기서 아이작이 이제 헤트트릭을 할편도 했는데 이작이 아쉽게 머리를 못 갖다 댔던 장면입니다 또다시 너무나도 쉽게 사이드라인을 허용하는 수비를 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라인이 허용됐을 때 수비수들 또 따라가면 너무 쉽게 이 패스가 또 컷백으로 이어지고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 그리고 튕겨 나오는 걸 뛰어들어오면서 마무리하는 윌슨 이게 이해가 안 가 나는 이렇게 수비수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 볼이 들어갈 때 도대체 왜 다 여기로 끌려가는 거야 왜 도대체 몇 명이나 끌려가는 거야 에릭 다이어랑 손흥민이 끌려갔으면 적어도 로메로가 이럴 때 나온다든가 아니면 로메로가 손흥민한테 말을 해줘서 로메로랑 다이어가 가니까 손흥민이 이 자리를 지키게끔 하든가 스킵이 땡겨오든가 막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이 가는 대로 뛰는 거야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만 뛰는 거야 리더가 없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이렇게 수비수자가 많은데 알도 안 되는 실점을 했다라는 거예요 콘테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기적인 놈들이라고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교체 아웃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스텔린이가 여기서 손흥민의 교체 아웃을 하는 순간 스텔린이의 커리어는 끝났다 여기서 손흥민을 빼는 건 엄청난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나는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경기가 6대1인 상황이에요 히샬리총 카드를 넣는다고 해서 히샬리총이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번 시즌 냉정하게 히샬리총을 보면 근데 여기서 손흥민까지 뺀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손흥민 내로부터 더 이상 지지를 못 받는 선택을 한다는 거야 제가 뭐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력이 좋았다 나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선수를 빼고 이 선수를 누려면 적어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를 넣어야죠 셉셉이를 빼고 단주만을 넣은 건 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손흥민을 빼고 히샬을 넣는 거는 절대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6대1로 치고 전술 바꿨다가 개 털린 스텔린이가 손흥민까지 빼면서 손흥민에게 만약에 지지를 잃는다라고 한다면 토트넘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여러분들 경기가 끝나고 현재 스텔린이의 경질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린이 경질을 한다 스텔린을 이제 집으로 보낼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어떤 감독이 새로 온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스텔린을 대체할 사람이 메이슨이다 대행 경질을 하는데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지도하고 있던 또 메이슨을 쓴다는 거야 이게 토트넘이 빅클럽이 아닌 이유다 무린유 때부터 무린유를 잘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폭탄이 있었습니다 폭탄 그 폭탄을 누누한테 줬어 그 누누가 어떻게 됐어요 한 번 터졌어 누누가 폭탄을 잘못 받아가지고 터졌어 그 다음에 터진 폭탄을 간신히 어떻게 콘테가 수리를 해놨어 수리를 해놓고 이제 진짜 좋은 영입들을 하면서 뭔가 4위 싸움을 하고 챔스를 나가야 되는데 근데 레비가 이제 거기다가 다시 폭탄 설치를 합니다 어떤 설치를 합니까 레비가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을 사오고 싼 선수들을 사오고 콘테가 추구하는 선수들을 다 사주기보다는 난이 추구하는 선수들을 몇 명 사면서 다시 폭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콘테가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이 팀을 어떻게든 꾸역꾸역꾸역 꾸역승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었어 4위 싸움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4위 싸움의 폭탄을 결국엔 콘테가 끝까지 지지 못하고 스텔린이한테 넘겨줬습니다 스텔린이가 이제 이걸 받았어 그 다음에 스텔린이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터지기 몇 초 전에 이거를 또다시 메이슨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폭탄은 메이슨이 받고 제가 봤을 땐 메이슨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비 아웃을 토트넘 팬들이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영만 잘하면 뭐하냐 이거야 아니 축구가 성적이지 경영이냐고 경영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팬들이 원하는 건 손흥민이란 선수를 데리고 있고 헤리케인이란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 성적을 기대하잖아 어제 경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헤리케인이 과연 재계약을 할까 굉장히 이걸 느꼈을 때 헤리케인이 저는 이제 이적을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뭔가 요리스도 저는 팀을 떠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도 재계약을 했지만 왠지 이적을 에이전트랑 알아보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들 탈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손흥민도 뭔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손흥민도 지금 리빌딩하는 팀에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이 에이전트랑 심사숙고를 해서 이적하는 것도 정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장점이 많지만 이 장점이 빛날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없다 이적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 이적료 만큼의 뭔가 연봉은 좀 삭감을 하더라도 저는 손흥민이 챔스를 나가는 팀 그리고 우승 트로피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에 가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